반갑습니다. 전국이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저는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바야흐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좀 이렇게 밝아지고 이렇게 좀 봄 냄새가 나면 항상 좀 중간고사라는 냄새도 같이 오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비법들을 전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까 잠도 좀 많이 오고 선생님들이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오늘 안경 좀 두고 와가지고 안경도 안 썼는데 그 안경 안 쓰니까 아이들이 그 얻어맞은 시골 강아지 같다 그래가지고 안경을 최대한 지금 쓰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얻어맞은 시골 강아지인지 아닌지는 댓글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직 중간고사 대비를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은 아니긴 하죠.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고사를 한 40일 전부터 보통은 준비하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주의 시험기간이더라고. 4월 마지막 주면은 지금 어느덧 3월 한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에 대해서 수학 여러분이 어떠한 단계로 좀 문제를 풀이를 시작을 해야 되고 시즌 가면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랑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시간표 짜기 중간고사 이제 중간고사 시간표라기보다 이제 요거는 파이널 직전 대비 시간표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할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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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 정도 바이브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겨울방학 때 1학년이든 2학년이든 1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를 처음 보는 거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을 것이고 2학년 친구들은 지금 수학 1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2도 마찬가지고 중간고사가 좀 만만하진 않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히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 공부를 좀 했다. 겨울방학 때 내가 문제를 좀 풀었어. 좀 쳤어. 겨울방학 시즌에다가 요거 이제 약간 문제집을 예로 들겠습니다. 쓴 이라는 문제집이 있죠. 쓴 1PM 정도 그런 기본 유형 문제집을 내가 학습을 했어. 유형 문제집을 풀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한 4월 4월 첫째 주까지 4월 첫째 주까지 4월 첫째 주까지 여기 일단 빠지면 안 되는 과목 과정이 양치기 양치기 아 이게 약간 좀 애매하죠. 수학이 양치기를 해야 되냐 마냐는 항상 그 좀 감론을박이 있긴 있거든. 나는 근데 양치기가 있다고 봐요. 문제를 많이 안 풀고서는 수학 실력을 울릴 수 없는 건 맞아. 근데 양치기만 하면 안 돼. 근데 여기 양치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양치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양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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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라는 거거든.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거 아까 여기에서 설명한 문제집의 성격과 좀 다릅니다. 쓴 이나 1PM 정도의 문제집은 어떤 유형이 있고 그 유형마다 뭐가 있는지 기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온 것보단 쉬워요. 그렇다고 내가 C단계 한번 건드려볼까? 라고 했는데 약간 좀 헤비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치기는 문제가 가능한 만한 게 좋아. 가능한 만한 게 좋아. 근데 내가 최근에 발견한 문제집이 있는데 문제집 간접풍보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순환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음플 시너지 뭐 이 책이 있거든. 이 책이 아까 내신 대비용으로 아주 왔다더라고.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집이 장난 아니야.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뭔가 강좌나 워크북도 있긴 하지만 일단 내신 기준에 약간 숨겨진 비법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음 그래 무슨 라벨 뭐 이 책이 있잖아. 그치?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왜 처음에 유명해졌냐면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에서 약간 좀 낯선 문제들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지 않는 문제들 특징이 뭐냐면 아주 예전 고전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고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출처를 싹 지우고 그 책에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출제를 한 건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 이 문제집에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시너지 그 책이 약간 그런 바이브가 많아요. 출처를 모두 다 삭제해버렸어. 그래서 옛날 고전 기출 3학년 거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넣어놨더라고. 어?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충분히 다 풀면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못 막지. 이거 괜찮아. 그래서 그 문제집을 얘를 추천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문제집에 대한 성격을 가진 문제가 적어도 적어도 1000문제 이상 아 너무 에바인가? 그래 500문제 500문제 정도 이상이 되는 문제집들을 양치세요. 양치세요. 이걸 4월 첫째 주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문제 발견해야 돼요. 모르는 문제 모르는 문제 반드시 체크 체크 그 다음에 교과서를 푸는 거야. 왜? 교과서가 쉽거든. 교과서가 쉽거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쪽에 다 있어요. 근데 교과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중단원, 대단원에 이상한 문제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빈틈을 메꿔줄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푸는 거야. 학교 기출 작년 거 재작년 거 학교 선배들 괴롭혀가지고 찾아내세요. 학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홈페이지 뒤져봐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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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올 거야. 그거 푸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 딱 커리 커리를 딱 탑니다. 이거는 강의와 강좌를 좀 별개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중간고사 대비를 할 때 뭐 사실 개념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인강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는지에 대한 커다란 줄기 이 정도 내가 만약에 근데 겨울방학 때 놀았어 놀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 얘네들이 두 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거를 내가 갑자기 따라잡을 거야? 이거 역차별이잖아. 그치?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죠. 그동안 놀았던 거를 보상받으려면 이거를 잠을 자지 않고 모두 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한 다음에 이거로 넘어가야 만점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등짝은 맞지 않을 정수는 나올 수 있다. 라는 정도인 거지. 일단 크게 두 가지 바이브 알겠죠? 그 중간중간 강좌나 뭐 강의를 이런 거 배제하겠습니다.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대비할 때 커다란 줄기는 이렇다라는 거야. 그런데 공연 시간표는 뭐냐면 4월 첫째 주까지 그래 이걸 끝내놓고 첫째 주부터 모르는 문제를 막 풀어가지고 파이널 대비를 하는데 시간표 짜는 내가 했던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암기의 천재예요. 암기를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니고 암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외워야 잘 외워지는지 알게 됐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고사에 이번엔 한 4과목에서 5과목? 5과목에서 6과목 정도 보더라고. 그럼 하루에 2과목씩 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시험 날짜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4월 26일 25일 미쳤나 봐 27일 28일 이렇게 3일 동안 본다고 칩시다. 알았죠? 이분이 6과목 본다고 그랬으니까 수학이랑 국어를 보고 그 다음에 탐구랑 영어를 보고 그 다음에 탐구를 하나씩 더 본다고 칩시다. 이렇게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25 24 24 이렇게 있잖아. 여기 하나 더 만드는 거야. 22까지 왜냐면 이때는 어쨌든 전날 거 조져야 될 거 그치? 전날 거 막 해야 될 거 밤을 새서라도 전날 거 안 할 거야? 이거 해야 되잖아. 그치? 다음날 거 해야 되니까 이때 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마지노선 마지노선 데드라인 마지노선 죽음의 선 이거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보통 아이들은 그래요. 보통 아이들은 26일 날 공부를 할 거 25일에 끝내자. 이렇게 들어가고 27일 날 보는 거를 26일 날 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때 딱 끝내는 거야. 무슨 말이야?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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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날 이거 공부할 거니까 수학, 국어 공부할 거니까 수학, 국어를 공부할 거니까 거꾸로 탐구랑 영어를 가는 거죠. 탐구랑 영어를 가는 거지. 여기 여기 탐구 하나 가는 거지.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수학, 국어를 이것을 마치 이 다음날 시험이 있는 것처럼 끝내자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외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날에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이거 내가 썼던 방법인데 그런 내용이 내신의 뭔가 왕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 모의고사는 잘 못 보는 탑이었지만 내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난 이 방법대로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그리고 재수할 때는 내신을 안 보기 때문에 안 썼지만 고3 때까지는 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는데 그러면 미리미리 내가 좀 급하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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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를 하는 방법은 그렇잖아. 시험판 10페이지야. 10페이지를 일단 읽어. 계속 읽어. 계속 읽어. 한 3번 정도 읽으면 뭐가 중요해지는지 나옵니다. 그걸 A4용지 한 장에 정리하는 거지. 한 장에 정리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또 줄이세요. A4용지 반 장에 정리를 한 거야. 글씨를 작게 써서 압축시키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유형을 공부했으면 4월 첫째 주까지 양치기를 내서 모르는 문제를 체크하고 그 다음 교과서를 풀고 기출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이게 한 문장이라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겨울방학 유형 서울시재주 양치기 교과서 기출 이렇게 키워드로 압축할 수가 있거든. 또 줄여. 또 줄여. 이렇게 한 3가지 정보로 단계를 거치면 교, 유, 양, 모, 교, 기 이렇게 첫 글자만 봐도 암기를 할 수 있는 문장이 팝팝팝 떠오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아직 젊잖아. 그치?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건 개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누군간 또 너는 그렇게 외웠지만 나는 그렇지 외우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내가 주는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만의 암기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선생님 수학이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수학도 내신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도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우지 않거나 유형을 외우지 않고서는 문제를 맞출 수가 없잖아. 암기가 분명히 발동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도 마찬가지야. 내가 각각의 유형과 유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를 틀렸으며 어떤 문제에 취약하며 어떤 문제가 이 책에서 어려웠는데 내가 그걸 따로 문제를 써가지고 정리하자는 게 아니고 그 형태를 기억하려면 암기를 분명히 하시긴 하셔야 돼. 그렇게 모든 과목을 끝내놓고 중간공사 시간표를 탁 마무리하시면 오늘도 벚꽃도 쉬고 날씨가 더워지고 반팔을 입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죠? 뭔가 사소한 팁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표는 선생님이 아주 예전에 캐스트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더니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번에 시험 잘 봐야지. 잘 봐야지. 여러분 뉴스 보면 알겠지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인구 절벽, 인구 감소 때문에 각 대학교들이 인원이 아주 충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하는 세대가 된 거지. 그 첫 걸음입니다. 2학년 중간고사, 1학년 중간고사 잘 보시고 시험 대비에 대한 강의나 문제에 대한 뭔가 서비스는 선생님이 충분히 노력을 할 테니까 시험 날까지 같이 파이팅하고 여러분들 요거는 약간 참고로 해가지고 중간고사 대비 충분히 잘 열심히 하도록 할 수 있게 선생님도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열심히 파이팅해서 진행합시다. 괜히 무야호만 외치지 말고 이건 왜 얘기했냐면 요즘에 계속 무야호 외쳤더니 약간 너무 식상해져가지고 이번에 안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파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